이번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 맞수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똑같은 주제를 내가 또 얘기하나 하셨잖아요. 하지만 총장님의 또 시각은 다르시니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사건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보긴 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처음에 병원 퇴원하면서 이 참 증오의 정치에 이거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이런 게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정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칼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 그리고 꼭 여야 간의 진영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금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당 안에서 소위 친명들이 무슨 총알이 하나 있으면 쏴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증오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번에 쉬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 참 이랬으면 그걸 얼마나 좋았겠느냐. 성찰과 자성의 메시지까지 좀 더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 앞에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탈당, 공천, 선거제 산적해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합니까? 시급한가요? 벌써 늦어도 한참 늦었죠. 선거 제도를. 예비 후보 등록해서 뛰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존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저건 사실 국회가 자기들 많이 직무 유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선거구 획정이 1년 전에,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도 획정도 안 해놓고 또 이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로 정치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안 정하고 있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발언으로 이 대표가 다시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현행 준 연동형으로 유지한다, 이쪽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거제를 선택하게 될까요? 사실은 잘은 몰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병립으로 좀 갈까 생각을 했던 모양이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 또 당대표 나오고 대통령 선거 이기는 것보다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당시 물론 다 안철수 그때 후보, 김동연 후보를 어떻게든지 좀 붙잡아보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의원 총회가 또 결의까지 하고 7번이나 그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했단 말이죠. 소위 이 다당제를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그 병립형으로 양당제가 더 고착화되는 걸로 관련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발상을 한 건데. 그것은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또 당내 반발이, 의원도 75명이 연동형 하자고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주의의 압박 때문에. 가장 거쳤죠. 그 부분에 지금은 좀 이 연동형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또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병립형을 아주 당론으로 정해놓고 고소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합의를 안 하면 연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현행 그대로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용혜인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신당과 관련돼서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 했고 어제 홍의표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렇게 열어놓는 대답을 하면서 결국에는 연동형, 준연동형 현행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비판받았던 꼼수 정당, 위성 정당에 대해서 지금 할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난번에 저는 그게 이해찬 대표 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전 천보를 받을 짓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쪽도 이번에 그렇게 내놓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자는 지난번에 선거 제도가 복잡하고 이래서 위성 정당을 얼떨결에 만든 거에 그냥 그 지지자들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또 그걸 한다고 하면 결국 연동형을 하는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위성 정당 만들 거면 연동형 굳이 뭐하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탄희 의원 표현대로 하면 골목시장은 영세 상인들한테 맡겨놓지 거대 정당이 거기까지 다 독식하려고 독점하려고 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천보를 받을 짓이란 말이죠. 그러면 용혜인 의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은 괜찮게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뭘 민주당에 기대서 위성 정당을 하자고 하는 발상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빼지 한 번 더 달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저는 아주 실망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어떤 아니 대개 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지지층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의 그 시장을 놓고 그 사람들이 엄헌데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개 생각이 좀 그래도 비슷한 쪽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자유식 경쟁을 해야죠, 거기서. 여러 집단이 나와서.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마치 엔더스해 주는 것처럼 여기하고. 그게 위성 정당이지 저는 그건 진짜 또 한 번 천벌받을 짓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원래 선언했던 대로 기존에 지금 이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되 위성 정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민주당이. 그럼요. 그래야죠. 이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올지. 그런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지금 비례연합정당인가 하겠다는 건 실제로 합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골목시장까지도 다 내 상권 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지. 그러려면 뭐하러 연동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들 1000명도 탈당을 했고요. 공천 과정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비주류의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좀 나오겠죠. 이제 공천이 어렵다고 거의 확인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당으로 가는 게 나을지 무소속으로 할지 보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속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좀 이탈이 있을 수 있겠죠. 대략 한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천 적격 심사 둘러싸고 갈등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자객 출마 논란도 있고 성비위 의혹이 있는 의원들 그리고 전 의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 공천이 막 시작되는 시작점인데 지금의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원래 자격 심사라는 거는 공천 과정이 아닌 거고 거기 통과됐다고. 공천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공천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적격을 받은 사람. 우리가 봐도 뭐. 황은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그렇고 또 부적격받은 시흥시장이나 거기는 지금 사무총장 지역의 경합자고 말이죠. 등병 몇 가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 하여튼 공정하다고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적격을 받았던, 부적격을 받았던. 그렇지만. 옛날 박근혜 대표 피습 때는 연일 언론에서 그 가해자의 주변 신상이 연일 보도가 되고 지금도 이 피해자 우리나라에서만 공표 안 하지 외신에까지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다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다 나왔다며요. 그런데 물론 현행법상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경찰 입장은 그런 건데 저는 뭐 저기 조금 미진하고 민주당에서 느끼기에 하여튼 조금 미진한 게 있다고 그러면 무슨 TTF인가도 만들었잖아요, 대참. 그러면 거기가 좀 수사권은 없더라도 자기가 할 건 아니니까 경찰청장을 부르든 그쪽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되지 계속 저렇게 또 너무 배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까지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가 좀 미진하던 느낌은 그걸 더 하도록 국회라는 상임위를 통해서, 행안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 행안위, 상임위 현안 질의를 긴급 소집해서 열었는데 여당 측 인사도 나오지 않고 경찰 측에서도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지금 여당도 이렇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임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네 안 나간다고 또 경찰청장도 그런 식으로 오니까 자꾸 이게 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견제 여론이 지금 높은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건 대표 리스크죠. 세상이 다 아는 걸 뭐. 세상이 다 압니까? 아니,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비호감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디 조상가 보면 둘이 비슷비슷하잖아요. 60몇프로 비호감도 조상가. 조금 시일이 견고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 그렇게 포기한다고 대표연사를 해놓고 몇 달도 안 돼서 부결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니, 이미 신뢰를,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잃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과실을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일로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탈당한 쪽에서 통합 비대위를 하자. 당신 얼굴을 가지고 치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이제 모르죠. 공천 다 해놓고 선대위 꾸릴 때 선거를 좀 확장성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죠. 선거의 어떤 지휘봉을 잡는 어떤 인물의 상징성으로 극복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겠죠. 거대 양당에 지친 민심이 과연 신당으로 움직일지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나온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5, 60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저는 가령 85년 2.12 총선 때 원래 김상현, 고인이들 신고 김상현, 의원이 주도를 해서 결국 김덕영 선배랑 그런 YS를 설득해서 신당에 참여했고 미국에 있던 김대중 전 총재는 신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 다 민한당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봐도 그 신당은 나와봐야 별로 새로운 인물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여튼 선거 혁명이라고, 2.12 선거 혁명이라고 85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거를 감지를 아무도 못했어요. 다 신당해봐야 몇 석이나 얻을까.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휩쓸어 야권이 재편이 되잖아요. 민한당이 아주 쫄딱 망하잖아요. 그때 야권발 선거 혁명이었잖아요. 지금 물론 이 신당을 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런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이 역대 아마 헌정사일에 이런 최악의 군사정권 때 빼고 말고는 이런 최악의 적대적 공생을 하는 당이 없잖아요. 뭐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사사건건 정치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쪽으로 확 좀 그런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른다. 꼭 현재는 그런. 신당에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양당이 가령 지금 여당도 소위 윤신공천 비슷하게 전부 청와대발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민주당도 친명 공찰 자객으로 보낸 사람들이 전부 득세를 하고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신당 바람 몰이가 확실하다. 신당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양당이 조금 그나마 혁신을 하고 총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신당이 별로 설 자리가 없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당의 성공은 지금 양당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천 룰과 관련돼서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밑그림을 확실히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석을 250석. 그건 그런 소위 천박한 포퓰리즘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지금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안철수도 200석 한다고 허경영은 100석으로 줄인다고 하고 우리 국회 정치 혐오에 편성해서 저는 그게 저기 그리고 결국 험진은 80%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윤심발 공천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아까 말한 대로 신당이 좋은 일만 할 수도 있죠. 어제 이제 발표한 공관위의 공천 룰, 국민의힘에 그것을 두고는 기존에 있던 윤심 공천 논란, 이걸 완전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다. 구체적인 시스템이다.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일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도 동일 지역에 삼선을 했다고 그 사람이 지역 활동 잘하고 의정 활동을 잘한 사람이면 5선, 6선이 되도록 거기에 무슨 무조건 35% 감점이니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완전히 반정치주의의 그런 파퓰리즘에 기반한 거고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좋지 않은 시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 이런 정책들, 공약들이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어떤 기획사가 붙어서 하는지 몰라도 아주 3류 기획사가 붙어서 저런 하는 게 아닌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고 3선 이상은 무조건 동일 지역에. 원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선진국이라는데 거기서 다 8선, 10선, 20년씩 다 하고 있는데 3선을 동일 지역에서 하면 나는 저걸 보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 정치 혐오에 편성한 저런 파퓰리즘, 저런 걸 중대한 뭐라고 갖다가 안을 내민 사람 아이디어도 한심하고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진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의 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많은 전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니, 워낙 중진이라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올드보이의 귀환을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닌데 문제는 중진이라고 해도 중진이면 중진다워야 된단 말이죠. 젊은 의원들이 오면 자기가 이거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구하고. 그래도 그런 그 사람의 의견이 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중진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양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찾아가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의의논을 하고 상의를 할 만한 중진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 나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3지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준연대, 이것만큼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이렇게 평론가들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하는 그림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개혁 신당은 원래 지금 보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개혁적인 보수, 참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거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천적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갈이를 좀 대폭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반발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이 많이 나오면 그건 정말 영남에서 또 어떤 바람이 불렀는지. YS 때 16대 총선 때 대구를 그냥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여당이 대구에서. 뭐 그런 바람이 불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이낙연하고 당하고 여기하고 손잡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영남에서 출마하는데 저 당에 가는 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 내가 무조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든가요. 거기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저쪽에 나오는 걸 좀 충분히 흡수한 후에 나중에 가서 한번 우리 합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를 좀 보자는. 그래서 이걸 좀 시기를 우선은 우리 몸집 불릴 수 있는 데까지 불려보고 합치는 게 불리하다고 하면 안 합치고 빅텐츠를 굳이 칠 필요가 없이 각자 갈 수도 있는 거고. 노선과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본인들의 공간은. 진영을 뛰어넘어서 원래 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이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자 이거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시대적인 명분도 있다고 봐요. 지금 신당을 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게. 그런데 이제 서로 그게 원래 완전히 딱 이렇게 지도자가 딱 서 있는 옛날 양김 정치처럼 돼 있지 않은 데서 저 합치는 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암초들이 수두룩하고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해봐서.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파일을 본인의 세력과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운 이후에 이 구상에 대해서 합치는 그 구상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게. 그렇게 판, 그리고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이게 합치는 게 저런 식의 YS는 아예 그냥 대통령 되려고 삼락 합당이라고 하는 거를 이질적인 데 가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처음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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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